보건교육사 자격증 요것도 보건교육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. 보건교육사는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정답은 4번이죠. 교재 283페이지에 나와있을 겁니다. 14번 국민영양관리법 영양식생활교육이죠. 내용이 아닌 것 교육이니까 식생활지침이나 섭취기준 생애주기별 올바른 식습관 형성 올바른 바람직한 이게 다 교육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. 그러나 가격이나 조달 방법은 좀 뜬금없는 거죠. 그래서 4번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식품의 가격이나 조달 방법이 교육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이질적인 것이죠. 정답은 4번. 이런건 몰라도 대충 눈치껏 보니까 제일 4번이 좀 멀어 보이죠. 정답은 4번.